6시 34분에 일어나본 지가 얼마만인지 우와 오늘 너무 졸리네요 이렇게 6시 34분에 일어나본 지가 얼마만인지 우와 너무 피곤해요 아 너무 피곤하다 진짜 너무 졸리네요 너무 졸려 뭐지?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나본 적이 있어 너무 오랜만이라서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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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오늘은 배부를 가야겠는데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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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너무 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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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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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직 14-21, 엑포라인 서버스 랩을 봐야 돼서 어... 네, 그리고 티모트는 14시 그래서 맵을 보고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제가 호텔을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힘들어 벌써부터 피곤하네요 이렇게 한국처럼 일랑은 다르게 이런 캄퍼스카드를 찍고 여길 나가야 돼요 오케이 진짜로서 이제 맵을 봐야 되죠? 와 다 도착했습니다 이제 베리스틸에서 그냥 앞으로 쫙 가면 호텔이 있는데 오늘은 그 호텔에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봅시다 남편 아닙니다 저 지금 무척 큰 거 맞지? 여기가 막 무척진데 어떻게 들어가지? 뭐야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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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